광명시립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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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리그 2020년 21년 리그 2년간에 걸친 정규시즌 끝에 토요천하 3부리그 줌플레이오프 유레카 대 에인젤스 유레카의 경기를 라이브로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자 오늘 광명에인젤스의 선발투수인 자 1번타자 김형록 선수 투수인데 1번타자 아 찼습니다! 마익수! 넘어갔나요? 넘어갔어요 와아 첫타자에 바로 풀카운트에서 예예 다석에 4번타자 이용석 선수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로 송구 아웃! 더블플레이를 성공시키는 나이스 5번타자 고상신 선수 호수로 선발출점 타자를 상대하기 스윙! 3제! 3아웃 공수 교대 광명에인젤 예 광명에인젤스 타수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타자 박히지 2번타자 5 호수가 고상신 아 아 볼래 뛰었습니다 2루 아 치켰고 쳤습니다! 1루수 우익수 2제공 잡았구요 1루주자는 2루주자는 3루까지 공을 바라보면서 뛰지말고 등을 쥐고 바로 맥바랩트맛 아이들 예 다른 아이디를 쓰셨습니다 어 원조 이런 이벤트도 하고 했는데 어 공 빠졌습니다! 3루주자 홈까지 터미 한점 동점 들어오는 오우 위험했습니다 이경석 선수였군요 네 네 왜 닉네임을 안녕하십니까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 아 1루 6번타자 이혜수 선수 쳤습니다 높이 뜬공 유격수 유격수가 아 미끄러졌는데도 공을 끝까지 놓치지않고 8번타자 아 드디어 나왔군요 허영민님 야 경기를 아 스윙 자 이영원 선수 아 일루카메라가 계속 납고 나가는데 쳤습니다 아 아 좌익수앞에 깔끔한 안타 몸은 못들어오고 예 사고 워낙 빨아서 쳤습니다 우이 우익수앞에 안타 와 야 펜스까지 가네 깍질이 백두같은 자 2루주자 호민 1루주자 호민 3루주자 호민 3타점 아 나이스 광명예인저 9번타자 현성진 선수부터 잘하시 2루수 잡아서 1루까지 송구 아웃 고요 2루수 3 tele이 자 2번타자 우퇴경 1루 딱 볼 호하 1루수가 부치고 자 뛰었고요 2로! 룽택! 오! 아웃이에요! 와 이게.. 아.. 야.. 김XX 했더니 애들이.. 아 밥 주셔야죠! 쳤습니다! 좌익선상을 펜스까지 골라가는 안타! 밥을 달라고 했다고? 경위.. 경위 뛰고 계신데.. 1번 타자였나요 혹시? 아니 아니요 8번 타자인데.. 아 8번 타자..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 어! 뭐예요 지금! 어.. 스트레스..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1루수! 아.. 아.. 그래요? 아.. 땡빵님.. 3루, 도루, 포수, 송구, 에러, 홈으로.. 아.. 오.. 넘어갔나요? 어우! 펜스 받고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아.. 아.. 시그.. 아.. 홈런 시그러들이 나오네요 예.. 넘어갔어요.. 아.. 갑자기..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아.. 지금.. 돌아서서.. 아.. 몸에 맞는.. 뭐.. 마지막..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선수가.. 이제 홈런을 쳤잖아요.. 주자 뛰었구요.. 2루 송구.. 아.. 공! 아우.. 공 빠졌어요.. 그러나.. 어.. 주자 뛰었습니다.. 아.. 세입이에요.. 공이.. 수비선수.. 그건 뭐 괜찮지만.. 수리 어느정도 멀큰하게 돼서.. 경기장 입장할 땐.. 그 왜.. 타석에는 2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어어! 날카로운 타워! 3루관을 가려는 안타! 들어오나요? 스윙! 삼진.. 3아웃.. 고상신 선수.. 쳤습니다.. 고익수.. 자리 잡았어요.. 아.. 자.. 3아웃.. 공수 교대.. 점수 차는.. 5점 차.. 저희는.. 오태경 선수.. 오태경 선수..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수요일날.. 신나야 돼요? 어.. 이번엔.. 아.. 이번엔 슬라이더는.. 3번 타자.. 정준환 선수.. 팀원이신 것 같은데.. 툭 갇게 된 걸.. 투수가 잡아서.. 아.. 이렇게 해서 2아웃.. 나무를 들고 나오셨는데.. 아웃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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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진.. 이렇게.. 야.. 이거를.. 경기가.. 기가 막히게.. 종료가 됩니다.. 와.. 김영록 투수.. 대단한데요? 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